우리도 저녁에 놀러 갈까? 아빠 알았어 안녕 주진아 여보세요? 뭐 차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? 딸님이 맞습니다 요 앞에 그 보급탕 그 중학생 여자야 하나 죽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, 알았다고 지운다고 왜? 쫄았냐? 아, 아빠 왜, 왜 그랬냐고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세인사꾼 용의자다 범인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재 총기를 휴대한 채 오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 끝나면 제가 직접 경찰서로 나갈게요 제가 이 눈을 볼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힘이 어린다 범인은 현재, 이 눈을 볼 수 있을까요? 그럼 어제 오늘의 눈을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는 오늘의 눈을 볼 수 있을까요?